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스기우라 마사카즈지음, 긴수정 온김, 흐름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고 싶다면요. 스스로 개발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운에 집중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요. 배움과 경험의 힘으로 행운과 기회를 만들어 하는 일마다 부와 성공을 이끌어낸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늘 하는 일을 선호하는 사람과 평소에 다른 일을 선호하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운이 좋아질까요? 운은 관리할수록 좋아진다고 믿는 사람은요. 평소에 늘 하는 일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운이 좋다는 것은요. 일상이 평온 무사하게 운행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늘 같은 장소에서 늘 같은 지하철을 타는 시기인데요. 쓸데없는 움직임을 줄이면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운은 개발할수록 좋아진다고 믿는 사람은요. 평소와 다른 일을 선호합니다. 평소와는 다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고요. 신선한 기분으로 이 세상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타입의 운은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할 때 찾아오게 마련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이미 내게 존재하는 행운을 깨닫는 기회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스케줄 노트에 일정이 빼곡히 적혀있는 사람과 여유 있는 일정을 좋아하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행운을 불러드릴까요? 양쪽 모두에 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케줄 노트에 일정이 빼곡히 적혀있는 사람은요. 행운의 씨앗을 듬뿍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만큼 우연한 기회나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여유 있는 일정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준비나 뒷마무리, 일정 확인 등과 같은 관리 작업이 가능한데요. 또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 보니 일정이 겹치거나 약속 장소를 착각하는 등 불미스러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쁠 때는 마음 또한 분주해서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지만요. 마음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거나 새로운 발견에 이르기도 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불운을 피하고 싶다면요. 지금까지 옳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어떤 조건에서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존재하는 것들의 전형적인 예로는요. 공기나 자연, 사회적 인프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인식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지만요. 잃어버리고 나면 그 소중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자신있게 말하지만요. 자신의 능력조차도 주위 사람이 말해주어야 비로소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요. 무슨 일이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언제나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이는 인간성이라기보다는요. 행동상의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을 불러들이는 좋은 습관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운을 끌어당기고 싶다면요. 당연하다고 느끼는 마음을 버리고 감사한 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매 순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주위가 감사할 일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맛있게 식사를 했다. 이 일은 조금 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지하철이 제 시간에 도착했다.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빨래가 바람에 휘날리며 잘 말랐다. 기분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감사해야 할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눈부신 빛으로 반짝이는 세상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행운은 이미 내 옆에 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당연하지 않음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운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운은 우연이 아닌데요.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일정한 행동을 취하거나 태도를 가짐으로써 운이 자신의 편에 서도록 합니다. 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행동과 태도가 일상생활 속에 녹아있는데요. 또한 이들의 성공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마치 의도하고 계획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행운을 불러들이는 해프닝을 자신의 해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자세, 이 진취적인 자세가 바람직한 커리어로 이어지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행운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말을 역으로 풀어보면요. 행운을 얻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곧 행운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감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은 대부분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실패할 각오로 행동에 나섭니다. 불안과의 싸움 속에서 불안을 다스릴 때 희망은 살아납니다. 희망을 억누르는 불안을 잘 들여다보면요. 별것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별 리스크가 없다는 것을 냉정히 계산한 후 주저없이 도전한다. 이것이 바로 밑져야 본전 정신입니다.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이 잘못된다 한들 크게 손해볼 것도 크게 잃을 것도 없습니다. 거듭된 도전은요. 오히려 다양한 기회와 운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하는 횟수를 늘리다 보면요. 언젠가는 성공하게 마련입니다. 사소하더라도 승리하는 경험이 많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을 자기의 편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인데요. 행동, 몸짓, 동작, 자세, 거동, 표정, 말처럼 타인이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한 태도나 버릇 없는 태도는 눈에 보이는 요소가 어우러져 그런 인상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태도인데요.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마음의 태도로 일이나 상황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행을 통해 잠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기도 하지만요.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이 훨씬 큰 까닭에 그 모든 것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특징 중 변하지 않는 것을 성격이라고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는 물론 드러나지 않는 태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픈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타인에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과 다른 의견도 기꺼이 수용하고요. 타인의 생각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생각은 깊이를 더해가고 이야기는 점점 발전하는데요. 건설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도 좋아집니다. 또한 관계 맺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확대되고요.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니까 주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운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행운이 행운을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요. 감사의 말을 자주 합니다. 그에 비해 운이 나쁜 사람은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운과 감사의 인과관계는요. 다음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운이 좋으니까 감사한다. 감사를 하니까 운이 좋아진다. 둘 다 맞습니다. 운과 감사는요. 서로를 상승시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행운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감정이 표정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긍정을 감지하는 센서가 늘 민감하게 작동하는데요.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덕분에 좋은 기분으로 미소 지으며 생활하고 그 기운이 주위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당연히 주위 사람들의 기분도 유쾌해지고 얼굴에는 방긋 웃음꽃이 핍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가 발생하는데요. 좋은 결과에 기분이 좋아져서 조금 더 의욕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조금 더 움직이니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속담처럼 운이 좋은 사람이 짓는 미소는요. 상대방에 대한 감사와 운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운이 좋아 보이면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나도 나도 하면서 모여들고요. 나도 나도 하며 모여든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더욱 성공하고 운도 더욱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제1의 선순환입니다. 운이 좋으면 흥이 나고 활기차고 타이밍이 잘 맞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니까 운이 상승합니다. 이 관계가 제2의 선순환입니다. 세 번째 선순환은요. 운의 흐름을 만들어내는데요. 운은 그 자체가 모여서 더 큰 운을 만들어냅니다. 흐름이 아주 좋을 때는요. 운에 몸을 맡겨도 됩니다. 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요. 기죽지 않고 몇 번이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행운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요. 특히 시도하는 것에 그다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요. 일단은 시도 횟수를 늘리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기죽지 말고 몇 번이고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요. 진짜 기회의신을 재빨리 알아차립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요. 허둥대다가 가짜 기회를 잡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자투리 시간이 생기면요.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자투리 시간을 멍하게 보내며 낭비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당연한 것에서 감사한 것을 찾아내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무사히 보낸 하루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이거 재밌잖아 하는 마음에서 움직이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어찌되든 상관없어 하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낙관적으로 구상하고 비관적으로 계획하며 낙관적으로 실행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어차피 안 된다는 마음으로 구상하고 적당히 계획하며 실행할 때는 주춤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요. 성공 후에는 실패가 있고 실패 후에는 성공이 있음을 확신하는데요. 운이 나쁜 사람은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요. 최악의 사태를 일출 직전의 암흑이라고 여깁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요. 최악의 사태의 이제 끝이라며 절망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평소에는 업무에 매진하고 전환기에는 진지하게 커리어를 생각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평소에는 커리어를 고민하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대충 결정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커리어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 상황을 수긍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운이 나쁜 사람은요. 커리어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포기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밑져야 본전 파워로 몇 번이고 시도하고 운이 나쁜 사람은요. 첫 발도 내딛지 않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요. 면밀히 준비하여 선수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늦잠 부리다가 늘 선수를 빼앗깁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한 단계 한 단계 꿈을 성취해 나가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백만장자 공주나 백마탄 왕자를 꿈꿉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작은 행운을 복리 효과로 크게 불리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도박 같은 승부를 벌이다 결국 망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에 깨닫고 미래를 통찰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는 놓치며 미래는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기존 인연을 소중히 다지며 동시에 새로운 인연을 넓혀나갑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악연에 연연하며 자신의 세계를 넓히지 못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칭찬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타인에 대한 험담을 즐기며 그 험담이 결국 당사자의 귀에 들어갑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구경꾼처럼 삽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흐름을 타고 흐름을 창조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흐름에 휩쓸려 나갑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사람, 생각, 경험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새로운 사람, 생각, 경험을 피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항상 가능성과 밝은 면을 보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어차피 도저히 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좋은 것을 타인에게 넘기는데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좋은 것을 독점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호감을 살만한 어수룩한 구석이 있어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너무 수지타산적이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테두리 경계에 서서 인연을 연결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내부의 논리만 내세웁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사람이 아닌 비전을 따르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이익을 얻으려다 제 궤에 넘어갑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상대방이 납득하도록 노력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상대방을 설득하려다 미움을 받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상처를 입으면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참지 못하고 상처의 딱지를 떼어버립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윗사람 행세를 하며 사람을 평가하고 강요하듯 조언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타인의 과제와 자신의 과제를 분리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몹쓸 사람에게 헌신하고 내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요. 함정을 조심하면서 목표를 응시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함정이 신경쓰여 쓸데없이 다가가다 빠져버립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이득과 확률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냉정하게 결정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언제까지나 고민만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손전등으로 발밑을 비추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어둠 속에서 발을 부딪히는 아픔을 겪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선택지를 엄선하고 세심하게 비교 검토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터무니없는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다 진이 빠져 대충 결정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요. 시험해 보고 거듭 검토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할지 말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경험이나 지식을 토대로 직관을 단련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대충 찍어 결정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원점으로 되돌아오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요. 자신의 예측이나 판단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자신의 예측이나 판단을 100% 믿거나 전혀 믿지 않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요. 다양한 가능성이 있음을 이해하고 행동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늘 답은 오직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누구나 인지 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자신의 견해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너무나도 그럴싸한 이야기는 의심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너무나도 그럴싸한 이야기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를 가정에서도 실천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가정에서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를 실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본질을 통찰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당신도 맞고 나도 맞다라고 말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라고 말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결국 어차피가 입버릇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요. 현재형 긍정문으로 생각을 언어마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지나간 일에 대해 뭐뭐 했더라면, 뭐뭐였다면 하며 늘 후회하고 분염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요. 손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며 과민반응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감수해야 할 리스크는 감수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리스크라 불리는 그 모든 것을 피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리스크를 관리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리스크를 두려워할 뿐 손을 쓰지 않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손절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질질 끌며 계속 손실을 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게임에서 이기고 이길 수 없는 게임은 그만둡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질 게임에서 열을 올리다 파국을 맞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실패에서 배우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실패를 운이 나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상황이 나빠질수록 냉정함을 유지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상황이 나빠지면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너무 참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꾹꾹 참으며 마구 짜증을 부립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요. 힘들 땐 밖으로 나가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힘들다는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잘하는 것을 수월하게 즐겁게 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잘하지 못하는 것을 고생하며 힘들게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일을 서로 나누어 협력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혼자 다 떠안다가 결국 일에 치여 자멸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귀찮은 마음을 다스리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의사결정 시 귀찮은 일은 피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베타 버전을 내고 업데이트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첫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요. 현명하게 자산을 늘리고 현명하게 돈을 쓰고요. 운이 나쁜 사람은 행운의 지갑을 사서 자산을 축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배움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고 배움의 테두리를 넓혀나갑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을 지식만 많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부정합니다. 지금까지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요.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셔서 행운 가득하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